에스까워! 야 이거 설마 그거 아니야? 제발! 킁킁아! 나와라! 에레오니? 속이! 에스까워! 하하하하하하 예아아아아아아아! 호우! 방패백에서! 야아아아아아! 봤냐? 3승 0패다 이 돌양 맞쎄애들아? 나 방패백 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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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지않았냐? 그지? 봤지? 시, 19등급이다 이제 방패백 동급새끼를 아가리여누구있자잉? 에잉? 헤헤호.. 이거야 이거오오오오? 디스 잇 이거라고 임마아아아악 아아지잘 해 에헴 아아지잘 해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! 흠 흠! 19다 19 19는 뭐냐, 뭐.. 뭐라고 해 19는? 자 서버가서봐 선양을 시작하지 2개 빼 이제 1코스, 2코스 나오는거지 아아 아주 좋아! 아주 칭찬해! 아 이제 1코스 아주 칭찬해! 호! 와 아주 칭찬해 진짜 와 진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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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내려고 막 아니야 뭐야? 아 개같은거 뭐야? 아 이 락을 개샹 죽으면은 카드 한장을 내 손으로 갖고 옵니다 잠깐만 야 기계 법사네 그지 그러면은 어차피 얘가 내꺼 칠거니까 그지 않냐? 잠깐만 내가 이거를 정리하는게 낫지 왜냐면은 내가 데미지가 없고 죽으면 데미지 2주니까 오케이 뭐 침거나 다름없어 자자자자 들어와 들어와 아이구야 또라이야 또라이 명치하겠다고? 그래그래그래 어이 한번 해봐 흐흐흐 자 섬섬 어차피 칼라 킁킁하아아아아아아! 칼킁 아 돌진 때리자 슈 발라마 오케이 헤헤헤헤헤헤 킁킁하 아주 칭찬해 응? 아주 칭찬해 뭐야 아이 미쳤네 어므 명 스뽁 얘 뭐해? 아주 아주 귀여운데 얘? 이거 한번 이거 푹 다 깔고 얘 왜 안건지 모르겠네 나도 일단 다시 가 어우 끝낼 뻔했다 와아 자 누가 돼? 고민이네? 명치를 때려야 되냐? 명치 때리자 감사합니다 아니야 사촌이야 와우와우와우와우 자 빙덕 갈렸지 그렇지 잠깐! 잠깐!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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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깔리고 4반 아휴 할게 없네 조졌다 조졌다 야 조조졌다 야 아주 크게 조졌다 야 조졌다 야 조졌다 야 잠깐 아 아 씨 바아 개 조졌다 와 어차피 때리면은 다 긁어지니까 다음 턴에 4반 한번 내자 하하하하 다음 턴에 4반 한번 내자 잠깐! 에디우스! 뭐거나 물음표야 좀 봐라 결과를 보고 해라 폭도로 다 죽이는거지 씨 하하하하 개들 풀어라 아이구 돌진 바나야 사바나야 버텨줘 버텨줘 하하하하 훈수 두지마 야 훈수 두지마 훈수 두지마 왜케 훈수 두냐 조졌다 안육모모나왔다 와아아아 꺼낼수있는거 다 꺼내네 와아 염구야 서라아아아아아 자막 1 2 3 4 5 5 9 5 5 5 10 7 암 어엏 이거 얘도 되나? 어엏 좀만 잠깐만 잠깐만 잘해야돼 wholly 미쳤네에에? 얘 나 인성 아니야 그 나 개 아니야 나 그분 아니야 봤냐? 훈수가 아니라 이건 내가 했지 얘들아 뭐 개들을 풀어가라 어쩌고 하랬잖아 근데 내가 안들었잖아 미쳤네 봤지 봤냐? 사승사패?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나 그분 아니야 얘 유튜브가서 봐라 인성 알 수 있다는데 나 아니다 나 아니야 다시 보고와봐 반지! 사승사패 0패야 지금 야 아까 또 개다 아까 또 개다 아까 또 개네 들어와 들어와 사승 0패야 사승 0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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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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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주 칭찬해 아주 좋아 아까 아니야? 아 달라? 소기 메스까워 근데 왜 야생햄? 그냥 뭐 눈에 띄는게 야생이어서 안거지 아주 좋아 자 해봐 해봐 다음에 이거 낸 다음에 일단 대가리 딱딱 이 비상 진짜 이쁘다 손 이쁜 사람 본거 같은 느낌이야 아 개같네 와 이새끼 이거 세팅을 해놨네 우와아아아아아 조졌다 야 이새끼 야아 아 이 폭전만 있으면 이 와아아아 조졌다 야 아주 이쁘게 들어왔네 이거 도발 두개야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를 이거 어떡해 큰일났네 아아 나 이거 참 기다려보자 3 데미지 일단은 이거는 뭐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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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와 들어와 와아 이거를 빨리빨리 잡아야돼 으잇으잇 이거를 쓴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아 고민이네 이거를 도개하지 마라 오 바로 긁어버리자 흐하하하 어쩔 수가 없다 저게 스택을 계속 하주는거 막아놔야돼 에 야 도배하지말래지 내가 밴댕이 싫은데 밴할 수 밖에 없어 나 밴하면 풀줄 몰라 진짜 미안한데 하지말라면 하지말라야돼 일단은 쿵쿵어어오옹 쿵쿵어어오옹 야앜 쿵쿵어어오옹 흐흫 흐흐흫 역시 쿵쿵이 뭘까 없네 자아 좋아 야 쿵쿵이 왜케 잘나오냐 아주 칭찬을 제발제발 쿵쿵이는 피해가와 좋았어 크라치 크라аА이 frente 역시 킁킁이야? 뭘까? 없네 좋아 야 킁킁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? 아주 칭찬해 제발 제발 킁킁이네 피해가 조왔어 크로치! 크로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흐허허허 어! 한 대 혼자 맞았으면 죽었는데 와아아아허허허후 어 다행이다 와 이거를 또 피해가 아니 이게 뭘까 이게 거울수랑 똑같은거 내는건가? 어! 거 맞네 근데 굳이 그걸 허허 근데 굳이 그걸 허허 간다! 치아! 얍! 따르르르르르르륵 으헤헤헤헤헤헿 쥬어었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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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무기는 좀 냈yty야 돼 큼큼히 죽일것이 뻔하고 삼콜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? 아 이것도 거울상같은데 거울상인가? 때려보자 거울상이네 쿤브 내지마고 때려 일단은 흐헤헤헤헤헤헤헤헷 뾰라라라믪ㄹ 폭도 깔아주기 자 들어와 들어와 이거 그거야 그거 거울상 딱 맞네 거울상 자 들어와 들어와 흐핏흑 안 도와주려 зам 에에하 이거를 resembles 자 피해놔요 얍 그렇지 워어어엌 죽었어 다 좋을 수 있었는데 아! 씨발! 아! 쓰도 못하고! 그 시기 같구만? 아니 뭐 상황이 뭐 그런 그 시기다 뭐 그런 그.. 그런 그 시기다 아 이거 참 어차피 이거 푹 터지 있으니까 거울상이 맞고 이거를 하면 아까우니까 나오니까 이거 치자 크흐흐흐흐 아 끼나 똥 에헴 에이씒 괜찮아 불기농 없어 얘 불기농 이거에 쓰면 아깝지 음 아깝지 잠깐! 폭돌! 아주 칭찬해 아주 뻑어살이 아주 칭찬해 뭔메 이거는 빙덧 딱 깔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다 빙덕 깔아주면 돼 이거를 내면 또 그거 하니까 빙덕 깔아주고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먹는 거야 야금야금 야금야금 먹어주는 거지 야 이거 한번 쓸까 이거?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따라할 것이고 거울상이니까 다음에 이거 낼 수 있잖아 그래 이렇게 해 아주 하정자해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왜 왜 왜 저래 쟤 아니 쟤 왜 저래 쟤 맞으면 빙결이니까 이거 씻다운 해버리자 가울상 네 너는 뭐 타켓팅 못하니까 끝났어 끝났어 이걸로 시간 딱 벌어둔 다음에 딱딱 하면 끝나는 거지지 에어 에어 끝났어 끝났어 아니요 딱딱 해주면 돼야 끝났어 뭘 하든 이겠다 땀에 괜찮아 때리는 순간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끝났다 가와이데스 가와이 애굴들 챙겼던 하하하하 날라 모니께 오수고패다 오수고패다 왜 안쳐? 나 안쳤냐 얘? 하하하하 딱 맞춰서 죽잘려구 어이 하하하하하하 핑더신데에필떠로마또로 핑더신데에필떠로마또로 이석유그거야 폭도신주라고 안치고 있었던거야 멍청이여요오오오 이쒸~~이 떨반떠로 아이구 이런... 가와이한... 녀석 음? 오징어패? 그대로 가줍시다 에얹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그래이게 폭도신줄 알고 안떠리고 있었어 죽을까봐 에엏 하하하핰 하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서와 어서와 예 어서와 사냥을 시작하니 돌별 보게나 다 빼 다 빼 킁킁이다 뭐래 얘들아 아니다 킁킁이 아니야 이야 아 오우 일단 인사 자 여러분들 동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그 다음 트위치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뭘 멘탈이 버티고 잘 버티고 있구만 자자 얘는 뭘까 야 얘네들은 야 이거 사냥꾼들은 되게 많이 하는게 뭐야 요즘 추세 요즘 추세 많이 하는 덱같은게 뭐야 킁킁이 그 자체버독 흐흐흐 감사합니다 자 사 와 비밀 아 잠깐만 우어어어 일단 뭐 잠깐만 잠깐만 이게 폭돋이 폭돋빙돋이 수도 있고 폭돋빙돋이면은 폭돋이어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비밀 하나 스며되게 되는거니까 그렇지 폭돋 나왔구 조졌네 흐흐흐흐흐흐 조졌네에에에에에에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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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이니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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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이거 오케이 자 들어와봐 이게 뭐지 이거 변수가 너무 많은 덱이네 저거 잠깐 씨 아 못지겼어 허허 장군 아줌마이 장독좀 주세요 어? 빙돋 빙돋 아 곰돋이야? 미취 야 곰돋 나 처음봤어 조졌따 너어어 야 이런게 있어? 와 이끼 비밀 드럽게 많네 무슨 세트짓이세요? 왜 비밀이 많으세요 나 처음봤어 저거 오케이 이새끼 아이새끼 비밀 드럽게 많네 무슨 세트짓이세요? 왜 비밀이 많으세요 나 처음봤어 저거 오케이 아가리 여물게 하고싶네 저거 자 오니까 오니까 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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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해갖고 조진 다음에 2로 할 수 있는게 없네 그래 이걸로 조진 다음에 자 이 미친 과학자 낸 다음에 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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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냐 지지 않아 잘 봐 왜 지지 않냐면은 아이새끼 씨바 여물어봐 마임마 아이새끼 상당히 여물어 어? 상당히 실패작이야 핑덕 이슈 빨라마 개새끼야 좋아좋아 좋아좋아 봤냐 흰헤헤헞 일부로 내가 이거 다 하지 않았지 잠깐 어허 너 둬 어허 너 둬 그러가임 buffs 흐하하하하할 흐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도발 리필러잖아요 아 맞다! 땡! 그렇다면은 일단 쿵쿵하 나와라! 아니네? 오케이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7 10 13 데미지 오? 야 누가 돼? 좋아! 좋아! 쳐앗! 호우! 쳐! 쳐! 쳐앗! 젠틀맨이다! 자 들어와 들어와 다음에 라그라노스다 마지막다 가는거야 들어와 들어와 바치 지지 않아 내 판단은 예리하지 날카롭다 베이 같다 들어와 들어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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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그야 좀 가자이 50무 야이 들어와 들어와 커플스 뭐야 뭐 없어 얘들아 자 다운마술 오허 흐아 하하하하하하 오호구우 대기할께 내놈추 대기할께 내ifik 내놈추 빨리 아 빨리해 넌 끝났어 임바 오호호우 ㅎㅎㅎㅎ 내놓 tissue 되게 할테니깐 빨리 끝내라 헤헤 내놓추! 빨리! 아 빨리 해 넌 끝났어 냄봐 훠후후후후 아이구 빨리 포기해 뭐 자존심 일으키 혐으아구 으헤헣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헛 내놀초 내놀쭈 아아 타이밍 밖에 멎했네 아이구야아아어엿 축세 Juan 연습갑니다..연승 아이구야아아아 쒱쒱쒱 뻔니야? 디스 이즈 이거다 디스 이즈 이그다어아어 아 시시해 왜케 새끼들 못하냐? 존나 못하네 새끼들 더럽게 못하네 육승간다 육연승이야 육승영패 이게 왜이기냐고 얘들아 왜이기냐고 물어보는거야 왜? 당연히 내가 잘하니까 이기는거지 이 댁이 나랑 어울리고 음 하아 자 와봐봐봐 흐헤헤헤 에이 도저새끼 들어와 응 들어와 어 로데브 있었네 제발 제발 2 2 1 1 2 조젓 1 조젓 조젓 아이씨 조젓 조젓 하아 하아 얘도 될 게 없다 하아C 하아 저조 진짜 개같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ی 자 들어와 자 들어와 아주 귀여워 얘가 할 게 없잖아 무기 전 가자 오케이 드디어 와 드디어 뭐 하나 쓸만한 거 나왔다 그ρι지 그ρι지 휘- 휘하핳 행복line 아 뭐야 잠깐 휘하 불완 압축 우와아아악 이 좋은걸 지금 다 쓴단 말야? 아주 칭찬해 내가 보내주겠... 중결 을 하겠다 저걸 다쓰는가 벌써? ушка 깜짝 довольно 저놈이고 어떻게 이긴거야 흐핳핳 아주 진쾌하네 너부터 졌잖아 힐러리야 너 땜에 지금 아휴 어? 아이색 비밀! 자 빙거지다 흐흫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저 색 뭐야 감사합니다 색이 색이네 사바나 아니야 다음 턴에 사바나다 빙돗이잖아요 아 맞다 아 빙돗인데 아 이런 빙신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빙돗인데 아 빙돗인데 맞다 깜박했네 아이고야 잘 쩌졌다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쩌졌다노다 진짜 아휴 내한테 뭐다냐 이거 나름 혼자 사냥하자 하아아아! 아니야 괜찮아 이거 태그파트 죽지 않아 에? 괜찮아 근데 어차피 이 성비 질 것 같은 느낌이 안들어 본부가겠습니다 아하 이 새끼가 이 새끼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 하아 아주 귀여워 어 그래 아주 귀여워 하아 하아 아주 귀여워 아냐 흫 폭돗 음 이 한 다음에 하자 그러면 얘가 아 빈 도시겠구나 한다 어둡과 침착하고 허리부터 펴라 아 네 감사합니다 좋아 빈 도시 난다고 아아이 씨 바아아아아아 흠 흠 흠 흠 자 못 데리고 있는거야 이게 그것까봐 아아 아아 씨 혼절 개 같다 이거에요 치네 폭돗 폭돗 폭돗신거 알고 막 들어온다 공격 흠 흠 흠 흠 청구청구 마일리지 쌌네 이 새끼가 와아아아 아아 흠 흠 흠 흠 흠 흠 조졌다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다음톤에 저기 시연을 주문해 오 쉬 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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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풀 쓴다음에 살상으로 조지자 그렇지 치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뭐야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 우와 이 씨X야 나아 맞아아아아아아악 자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올발너볼 저형아 이거 시야 10스택 뭐야 뭐야? 아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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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제발 가자 할 수 있다 라그야 라그야 할 수 있다 라그야 니 여태 야 라그야 할 수 있어 라그야 애태야 박는다 니가 이길 줄 알고 박는다 아니 애태는 기다려봐 엘리지거 엘리지걸 엘리지거 엘리지걸 엘리지걸 로…… 롤 더 내자 일단은 좋아 아 이거 내고 이거 낼껄 가 vict 가자 라그야 나가 댓 이겼어 지지 않아 치면은 5 4 아니야 괜찮아 들어봐 들어봐 아주 귀여워 라그야 라그야 할 수 있겠어? 7분에 잠깐만 침착해 침착해 야 미친 새끼네 저거 라그야 할 수 있어 없어 라그야 일단 내가 하나 줄여줄게 아 얘를 때 일단 하나 줄여줄게 씨발 가자 가자 제발 제발 전투 전투 당신이 전투